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9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광주시는 9일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논의했습니다. 그 결과 현 상황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현행 방역 대응 단계를 10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.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방역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방역 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, 종교시설 등 정부와 시가 지정한 20개 업종이 포함돼 있습니다. 또한 집합금지 시설이었던 오락실, 개인장, PC방은 앞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을 조건으로 집합지한 시설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 그 밖에도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.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10일간 시행되는 준 3단계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헬로 광주 장지현입니다.